음악 이번에 작품은 박정민 선생님이 모둠 체질 전화를 해왔어요. 여기에 한꺼번에 놓여졌지만 체질별로 구분을 해서 나왔는데요. 오늘 박정민 선생님이 아주 바쁜 일이 있어서 작품만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작품을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어떤 것은 우리가 발효하고 난 뒤에 그 근지를 활용해서 전을 붙이신 것도 있고 이랬는데요. 제가 한 가지씩 살짝 맛을 보면서 여기는 이제 인삼이 들어왔어요. 인삼 발효하고 난 뒤에 그 발효의 된 맛 맛은 약간 인삼 향이 죽는 것 같지만 싶으면 인삼이 그대로 느껴지는 그런 게 되겠고요. 여기는 이렇게 이제 동그랗게 만든 건데 두부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두부를 가지고 소고기가 들어가서 소고기 맛이 싹 들어가는 고소한 완전 단백질 덩어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여기는 이제 꼬치예요. 꼬치는 마늘을 넣었어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빨간 거 딱 넣은 것만 봐도 이거는 수목체질을 위한 것이라는 게 느껴져요. 마늘을 이렇게 구워가지고 하셨는데 거의 다 발효한 걸 넣어가지고 조금씩 넣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전이라면은 대부분 부담스러워요. 먹고 난 뒤에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런 게 있는데 그 발효한 걸 모두 넣어서 그런 부담감을 줄이도록 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도 또 고기가 끼워져 있고요. 마늘 같이 구워가지고 매운맛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는 호박전 네, 호박을 가지고 만들었네요. 거기다 조금씩 발효했기 때문에 발효한다고 해서 막 발효의 특유의 냄새 이런 거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발효이라면 긴 시간을 기다려가지고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긴 시간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은 오늘 이렇게 발효를 할 수 있도록 미생물을 넣어놨다가 조금만 기다리면은 몇 시간만 지나도 그게 발효고요. 그 다음 내일이 되어도 발효입니다. 네,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그런 기담의 맛이 기다림의 맛이 여기에 또 숨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짧지만 짧게 발효한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골고루 인삼 발효한 거랑 또 이제 두부 같은 경우도 약간 발효해가지고 넣을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모듬전 이렇게 했는데 사실 처음에 탁 왔을 땐 되게 예뻤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둔 거 이렇게 여러분도 한번 감상해보시고 한번 또 맛보러 오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박정미 선생님의 박정미 선생님의 모듬전이었습니다.